동북아 경제선도국 한국과 중국. 글로벌 협력 시대에 발맞춰 한국과 중국 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합니다.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.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양국 협력 과제와 방안, 수소경제,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 분야 협력 방안,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모색해봅니다.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.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10시. 많은 시청 바랍니다.